잡지사 멍땡이였어 안녕하십니까 내 멍땡이였다 내 멍땡이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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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야 여기 있었어? 여기 있었어? 여기 있었어? 여기 있었어? 응? 아침에 여자친구하고 놀았어? 멍땡이였다 울려올리는거 인간이네 그래 여자친구는 어딨어? 시곤하고 야가 여자친구는 어딨어? 대답은 그냥 막둥이처럼 잘해 인사하는데 응 그게 인사야? 나비야 그게 인사야? 피곤해 자? 잘나다가 내려왔니? 잘나다가 내려왔나봐 잘나다가 불러서 내려왔어? 잘나다가 불러서 내려왔어? 또 다쳤어? 눈이 이상한거 같아? 야 여자친구가 눈 찔렀어? 눈이 이상한거 같지요? 야 눈 좀 떠봐 눈이 이상해 깜짝이고 그냥 아이고 펌팽이 같아 펌팽이 같아 너도 얼마나 근지러웠지 약 몇개 쐈어 아침에? 펌팽이 사 먹는거 같아 멍경이 이상하잖아 아까 재밌어 펌팽이 사 아비야 눈이 이쪽 이상한데? 또 물렸나봐 야 너 또 문질렸어? 눈이 이상해 이쪽이 그치 언니 또 다쳤나봐 미치겠다 얘 때문에 야 눈이 왜그래 눈이 또 이상해졌어 야 가자 가자 눈까지 이제 어머 눈이 너무 이상해 눈까지 이상해 ako 눈이 안이 흔들 apart 눈이 왜그래 오케이 야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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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잘 먹네 아침에 안 먹어서 그러지? 배불리는 먹어야 될 거 아냐 살이 먹었지 뭐 살이 쬐끗하게 안 먹었더라고 잘라줘 언니 저것도 안 먹어 배고팠어? 응? 어쩌다가 또 돈까지 또 다친 거야 응? 가는 거야? 어디 가자고? 어디 가자고? 따라와? 어디 가자고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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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 이리와 저기 애기 있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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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애기 거기 있어 애기 어딨어 어딨어 애기가 어딨어 애기가 여기가 애기가 있나본데 어딨어 어딨어 이리와 어딨어 어딨어